안녕하세요. 우도한이라고 합니다. 나이는 92년생, 26살입니다. 얼마 전 매드독에서 김범준 동생 김민준 역으로 종영을 했고요. 키는 180이고요. 몸무게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. 매드독 끝난 지금 아마 살이 좀 많이 빠져있어서 많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다시 또 열심히 살을 한번 찌워보겠습니다. 취미는 운동을 하는 게 취미인데요. 운동 말고는 그냥 혼자 집에서 만화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. 펜 가지고 노는 거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일기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계란후라이에요. 한 끼에 4개 정도 먹으니까요.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아요. 5개가 아닌 게 어디예요. 그렇죠? 처음 뵙겠습니다. 주한항공 802편 부조종사 김범준 동생 김민준입니다. 딱 1분만 장흐리 씨 보고 있을래요. 누가 먼저 찾는지 내기할래요? 어떻게 안 까먹고 잘 있네요. 하리야, 화영아. 3개월, 4개월 동안 항상 계속 함께 촬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가 동생이며 너 오빠를 많이 챙겨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. 빠른 시일 안에 커피라도 한 잔 하자. 감기 조심하고. 연말에는 아마 연초까지 이어질 것 같은 계획인데요. 제가 1년 동안 드라마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감사한 분들, 뵙고 싶었던 분들은 많이 못 뵀어요.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. 알레츠 독자 여러분, 어느덧 2017년이 다 끝나가는데요. 마지막 남은 크리스마스와 이제 연말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2018년도도 2017년도 시작처럼 화이팅 넘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두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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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